어우 반갑습니다 구독자 5만명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돈소나벨 카돈소나벨 할까? 그리고 다 끝나면은 쿠크 돌리고 그때까지 체력 괜찮으면은 회랑이나 좀 털까? 형님이랑 일리아칸 돌려고 오늘 연차 썼어요 저 잘했죠? 아 나랑 일리아칸 돌려고 오늘 연차 썼다고요? 아 죄송한데 저 오늘 일리아칸 안갈건데 진짜 잤어요 거의 그냥 잠만 거의 쿨로 잔 수요일 기분 좋게 연차 쓰고 하드아칸 돌았는데 삼투종 당했어요 벌써 삼투종을 당했다고요? 10시 43분인데? 근데 수요일 파티가 조금 예민쓰긴 해요 또 왜냐면은 수요일 아침부터 도는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지 않나? 형님 오늘 조용히 방송 보고 싶은데 마이크 좀 꺼지실 수 있나요? 조용히 방송 보고 싶으면 말을 하지 주소를 불러 고막을 하나 터쳐줄게 그냥 그럼 조용할걸? 말구 정체가 뭐냐고요?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거상 유입이야 형님 그런 의미에서 극특 사멸베마 가시죠 어제 마쳤습니다 극특 사멸베마모는 그 악세 세팅 자체가 스커랑 똑같지 않냐? 너무 비쌀 것 같은데? 악세 울고 싶음 17만인데 팔찌만 100만 골 나갔습니다 아니 쌩이 근데 나한테 그걸 해라구요? 나 지금 골드 6만 5천 골 있어 지금 씨댁 아르카나 보석을 못 사고 있는데 10평을 지원해준다고요? 40만원 후원이야? 아 잠깐만 씨 4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 세팅 한번 해보자 기다리게 봐 견적 좀 보고 4명이나 나선 스위칭이라고? 돌들을 빼고 예둔을 갈게요 이러면 악세값 더 떨어질 텐데 5위는 1 갈게 그냥 아드3 넣고 싶어 나는 크리 안 터지는 거 보면 속천불날 것 같은데? 잠깐만 일단 돌 좀 깎아보자 아니 망겜이 맞다니까? 야 76해 그냥 야 이러다 수바 다 털리겠다 진짜 지금 돌 한번 깎을때마다 발탄 한바퀴라니까 이걸로 패온값이라도 해요 아이고 또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만원 받았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탑발덕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최공 NPC가 헛수아비로 나온다면 지겨운지 모르고 겁나 폐쎈데 오 86 86이다잉 아드8에 저반 6 용, 바, 폭, 붕, 풍, 화룡인데 화룡캔슬 맛좀 보자 야 근데 이거 좀 머리 아픈데 채우라제 계속 신경써야되잖아 그냥 3급이 사면 안됩니까? 되게 귀찮은데? 라제니스가 족싹이라 라제니스가 족싹이고 라제 없으면 하지마세요 그냥 하지마 이거는 겁나 익숙한 던전에서 쓸거 같거든 오 딜 맛있긴 하네 우와 데미지 돌았다 여기가 좀 아쉽네 5점 세팅인거 같은데? 어 근데 딜 달달하네 좀 약간 개판으로 했는데? 형 기타효과 버프 표시높음으로 해봐 새우라제 앞으로 오케이 대만은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으면 개노잼인데 야 이것도 들어가면 안되잖아 그냥 새우라제 터질때까지 밖에 있어야 돼요? 공방에서 하면 산책들 한다고 욕먹을 것 같은데? 데미지는 맛은 있음 이 데미지를 좀 더 맛깔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것도 봐봐 풍천이 왔는데 풍천을 못써 사이클 때문에 이건 내가 봤을 때 칠렙 홍염이 있으면 안되는 세팅인거 같은데요? 근데 이론사는 새우라제 한번도 삑 안나보지 이 택틱대로 그대로 돌리면 수박 어디든 저지든 잔혈을 무조건 먹겠는데? 근데 내면각 두번째 이름 어디검? 이름 어디간노? 자 여러분 퐁퐁사진관입니다 어디에 생명 제기들 와 야 수바이야 무적 판전에도 터지네 태울아 제가 왔어 나의 시간이 왔어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뱅글뱅글 달긴 달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노신 분들 형님 일리아 카나드 미션 받으시나요? 미션은 언제나 환영이죠 야 일리아 드무공 수바 100만원이디요? 선생님 근데 저거 캔슬해도 나한테 10만원 들어와 멤버 제대로 꾸려하기로 한번 해보자 해당 미션은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며 일관문은 무한 리트가 가능합니다 로마를 성공할 경우엔 50만원을 받습니다 하드 오늘 이 코인은 있거든? 하드 먼저 맛 좀 보자 진짜 각자 거 한번 따보자 이거 배템은 회폭, 물약, 성부, 만능, 통일입니다 선생님 미션 한 게 더요 미션 하나 더 있다고? 수바 일관매인 잔혈 이거 20만원 주셨어 두 번 다 메인 무조건 잔혈입니다 잔혈 만약에 못 먹잖아요? 바로 그냥 빤스 내리고 엉덩이로 이름 쓸게요 화이팅! 웬만하면 일렘 그냥 깨자 어차피 일렘에서 견적 나와 역시 똥 캐릭이다 수바 저 정도는 해야 숙련이지 좋습니다 흐름 너무 좋은데요? 컷 나이스 깔끔쓰 자 깔끔합니다 최대한 안전쓰 수건 드는 사람도 항상 장판이 먼저다 장판 부드럽게 그냥 평소에 하듯이 부드럽게쓰 얌 딱 쪘다잉 휴 어려운 거 넘겼다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인디 감문 잔혈 밑줄 MVP 일단 미션 성공 하나 이거 쫄 잡고 님들 디코 모이자 11시 빨간줄 아이디 바꾼님이 봐주시고 6시 빨간줄 테드님이 봐주시고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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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요 나이스 나이스 1시 좀 지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따가 별이요? 별 확인 별 확인 아래, 아래 칼 아래 칼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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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, 대기 아래, 대기 될 것 같아 나이스 어, 터졌다 이거 지금 정화 좀 돌리세요 약 먹고 지금 역병 들어와 있어 찍고 안으로 안으로 나이스 2무 오케이 나이스 2무 이거 웜 좀 안쪽에 갈게요 좀만 안쪽에 웬만하면 왼쪽에서 딜할게요 오케이 네 하도 안 나왔어요 오케이 바로 전멸하게 나올 때 오케이, 웜 들어갈 텐데요 같이 가요, 같이 2무 가요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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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네 2무 아우 나이스! 와우 깔끔하다! 와우 원팩이었어. 미션 축하드립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. 팀 대 원팩이었어. 아이고 수박 똥홍 되느냐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들 저 트로피나 보러 가시죠? 비컨은 해산하겠습니다. 세인들 고생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 다들 모이셨네. 여기로 할게요. 여기 강아지 한 마리 치우겠습니다. 이거 어디 치고. 캬아아아. 킥미아 칼 세웠다. 내가 바로 죽음의 왕. 미엘리아 칼이다. 이야아. 수고하셨어. 성대 찢어주었다 그냥. 아유. 낙사 조심해. 시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잠시 후. 신나오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